민주당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건의를 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서 건의에게 또 심대한 타격을 준비 중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추석 전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분위기가 급변한 이유는 기소가 불투명한 김건희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부인 김혜경 여사 등 야권 수사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의 총공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전인 오는 10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나오는데 상임위 진행사항과 함께 법안 상정에 열쇠를 진 국회의장의 의증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렇게 가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제 계엄령은 김을 빼도록 성공했으니 딱 두 개만 집중하면 됩니다. 관련해 정치신동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친한 그룹들 있잖아요. 친한 그룹들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의료 대란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럴까 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국힘의 내부 분열이 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 중에 누가 의료 개혁이라고 바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정부가 네이밍을 탁 하면 되든 안되든 따라가거든. 언론도 따라가고 뭐. 개혁이 아닌데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 의료 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알거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의료 대란문제가 굉장히 크다. 특히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이 또 병원을 찾았는데 치료 못 받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거기다가 오늘 또 인효한 거 찾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것도 보수에서도 난리야. 이것들 봐라. 쥐들만. 이게 또 청탁금지법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낮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김건희 국정부가 이거하고 일단 이거를 좀 세게 갖고 와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특히 자주에는 김건희 관련 추가적인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 이 부분을 발판으로 지난 한 달 반 당했던 망신을 회복하고 자신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발판을 마련하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 특검이 다시 재의결이 올라간다면 저는 지난 최혜명 특검 이탈표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이렇게 된다면 후안무치한 검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정치 검사 때문에 자신의 조직과 내 커리어가 망가진다면 형사부 검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바로 미터가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라 보는데 아주 좋은 시그널이 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들으실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해서 0%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가 45%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집권당 입장이나 어떤 용산에서 볼 땐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대 이상은 정말 어떤 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이들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 고화를 막론하고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다.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여론조사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부정평가 이유 부분입니다. 이유에서 왜 부정평가로 꼽았느냐라고 했더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 대비해서 9%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7%로